75%? 자 오늘은 핫방 룬 그리고 좀 멤버가 바뀌었어요 로스트님 오늘 하루 쉬시고 WMF로 시작하시는 분이 뱅츠 그래서 룬 뱅츠 그리고 추가로 이스터즈님 이렇게 끼고 저까지 합쳐서 조마문크루 4명 가겠습니다 하나 특이한 점은 저희 승률이 75%를 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볼브를 아주 프로게이머로 하려는 이스터즈님께서 승률이 75%도 안된다 다른 아이디로 바꿔서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씩 우리랑 하면 승률 떨어진다고 그럼 저도 바꿔서 오겠습니다 괴물 5연승 중이네 그래서 이스터즈님은 어 뭐야 근데 코리아 이스터즈라고 써져있네 이스터즈님 네 저 바꿔놨어요 아 그걸 이제 해본거야 내가 그래서 일부러 아이디 바뀌었다고 소개해주려고 했었는데 나 좋네 이참에 아이디 바꿉시다 벵채님도 어 바꿔야지 나도 그냥 프로필으로 바꾸면 되니까 뭐 그럼 아무 문제 없겠다 항상 바꾸고 싶었어 WMF 아이디 개 규지같아가지고 빨리 바꿔야지 그게 뭐야 예전에 버디버디 별단거랑 뭐가 달라 어 자 오늘도 즐거운 사냥을 시작해볼까 오 왼쪽 오케이 자 어이 뭐야 자 사운드 센서 하나 깔고 어 갑시다 어 아 승렬 승렬 아이고 룬님 음 그러니까 이스터즈님이 아니야 어 걸리지 말라고 내가 미리 밟아줬잖아 저쪽으로 저쪽으로 갑시다 저쪽으로 이걸 희생정신으로 어 뭐야 소리 탐지기 왜 나갔어 뭐야 어디있는거야 뒤쪽에 있네 아 뒤쪽이다 움직이고있다 아홉씨로 가 오케이 아홉씨로 아홉씨로 바로 질러갈게요 자 센서 하나 설치 네 자 이거 뭐야 밑에 쪽에 있는데 어 잡았네 어 거기 갑니다 좀 먼데 잠깐만 일로 볼까 발표하고 있어요 저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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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벵자님 많이 또 조금만 줄여주세요 응 네네 좀 떨어져서 말할게요 네 왔어 잡았어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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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러 가시고 힐러 가시고 힐러 가시고 힐러 가시고 쟤 나한테 온다 쟤 나한테 온다 오케이 아 뭐야 이거 벌써 썼네 뭐야 힐러 안 쳐다보지다 어 힐러 쳐다보지다 쳐다보지다 나한테 레벨이 17인데다가 5연승인 놈이 쳐다보지다 그러게 너무 우리 만만하게 보는거 아니야 잡았어 잡았어 그렇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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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스 아 트래퍼가 이래서 재밌어요 어 인생 응 이제 힐러보네 이제 힐러봐 자 자 근데 뭐 얘 지금 뭐 어 나이스 나이스 어 계속 가 계속 계속 괴롭혀 어딜 가려고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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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래퍼 아주 좋아요 어 좋아 좋아 허니 가려구 이 새끼 그 어 개 좋아 트래퍼 나이스 자 한발도 붙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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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됐어 됐어 까비까비 어 괜찮았어요 어 트래퍼 나이스였어요 어 땡큐 어 4번 한번 누를 수 있으면 눌러주세요 오케이 여기다 저기 12시 쪽으로 안가는데 지금 섰는데 어플 어플 뭐가지 어플 뭐가지 어플 뭐가지 자 그러면은 12시 쪽으로 어 12시 쪽으로 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12시로 갑시다 아 저기 있네요 음 12시에서 1시 쪽으로 가봅시다 어 어 이거 스톰 안되 열한시 쪽으로 살짝 움직였어요 열한시 쪽으로 오케이 어 음 물로 갔어요 물로 사운드 들린대 어 사운드 들린다 어 어 12시 12시에 있나보다 오케이 오케이 자 한번 써야지 오케이 어 12시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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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한시 쪽으로 가네요 오케이 어 돈도 충전됐고 넌 죽었다 임마 좋아 오케이 돔 한번 넣어줘 그쪽으로 간다 그쪽으로 간다 그쪽으로 가요 자 넣는다 오케이 어디야 저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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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어 저 저 저 뒤쪽 뒤쪽 오케이 저 있다 그 그래도 제 5연승 이니까 서포터하고 어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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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서포터하고 저기 뭐냐 힐러는 좀 조심하고 여기 벽 돌 뒤에 있어 오케이 저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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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이스 나이스 아 도망갔네 근데 이 맵이 얘가 좀 왔다갔다하기 좋다 지영이 여기가 조금 넓네 와 이 와중에 실드 채우는 여유까지? 여깄다 위로갔어요 위로갔어요 오케이 야 어디갔냐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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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어 그러네 그러네 위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간다 잡았어 잡았어 오케이 나이스 트래퍼 얘 지금 보니까 계속 돌고 지금 위아래만 하는거야 어 얘 돌고 그냥 위아래만 하는거야 계속 잡았쓰 좋아좋아좋아 밑으로 내나가네 어 내 피까지다 피까지다 나이스 좋았어 아 피했다 어디갔냐 좋았어 오케이 좋아 피해량 오죠 좋았어 어 얘 지금 도망을 안가는데 도망을 안가는데 도망을 안가네 포견나 포견나 오케이 아니야 네 나한테 맞지마 나한테 맞지마 나도 실드가라고 그냥 싸운다 오케이 도망가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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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보니까 한명 눕히고 갈려고 했나봐 뱅친이 마이크 조금만 더 떼주세요 어 미안해요 사운드 밸런스를 맞춰야 돼가지고 마이크만 가까이 안되면 다 지금 보이스가 너무 좋아가지고 짱짱합니다 지금 저희 그래도 음질은 좋죠 음질 개좋아 지금 옆에서 지금 거의 옆에서 지금 내 귀를 핥는 것 같아 어 이것이 바로 40만원짜리의 마이크 지금 거의 4명이 같은 원룸에서 핥고 있는 것 같아 길을 개좋아들이요 이쪽 6시쪽으로 갈까요 6시쪽 어 더 6시 올릴게요 오케이 저기 동그란 집 근처에서 보죠 어 오케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알겠어요 여기 아냐 가운데? 어 가운데 동그란 집 잠깐만 잠깐만 턴했다 턴했다 어 턴했다 턴했다 턴했어 진하다 진하다 어어어 에이 어 진..진아를 저거해버렸네? 바로 앞에서 가네 얘 근데 우리 돔이 없잖아 아 돔이 있네 돔이 있네 아 돔있다 도미있어 어 가둬 오케이 어디 왔냐 헤헤 헤헤헤 헤헤헤헤 해 나한테 오네? 좋아좋아, 작살 나이스, 작살얼 하이드 꽤 좋다 하이드 좋아 하이드 꽤 좋다 폭격 나이스 폭격 좋아요, 폭격 좋아요 어, 좋아좋아좋아, 잠깐만 룬님 지켜, 룬님 지켜, 룬님 지켜 어, 룬 문다 이거 100% 룬이다, 100% 룬 오케이, 나이스, 나이스 넘어갑니다, 어 잡았스 오케이 아, 넘어갑니다, 어 어, 좋아좋아 어, 왜이래, 왜이래 어 도망간다, 도망간다 아, 힘들기 힘들어 조금만 버텨, 조금만 버텨 조금만 버텨 작살을 잡아놨어요 나이스 어디서 5연승을 해 우리 랩만 났기 때문에 5연승을 한거야 어,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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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내가 가서 잡아놓을걸 어, 이쪽으로 왔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왔으면은 이스터즈 님이 잘해, 게임을 기둥이야 이게 내가 고수 27연승 한 사람 방송을 봤는데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딱 그거야 몬스터가 유리하고 불리한거는 실력이 아니다 서포터하고 메딕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다 버텨주잖아 이스터즈 님이 한 개였어 아까 근데 이쪽이야 이쪽 오케이 저 있다, 저 있다 야 저 위로 갑니다 저 위로 갑니다 잡았어 오케이 오케이 도망갈거야 도망갈거야 4초 뒤에요, 뒷공문이 쫓아 오케이 어, 바로 앞에 있네 오케이 도망갈거야 아, 얘는 죽었다 이제 끝났다 헤드 안 모아야지 이제 버프 안 먹네 유리야도 버프 먹고 있어 가둬놓고 어, 좋아 어, 어 어 어디야, 어디 어디야, 어디야 여기, 여기, 여기 네 와, 어딜 가려고 여깄어, 우리 플리야 отr 각자 피지컬로 jee 유격이 왜 거기다 연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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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나한테 오겠지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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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미안해 여러분들 두번째 무기로 죽여버려 두번째 무기로 죽여줘 두번째 무기를 메인무기 쓸 필요도 없어 얘네 굴욕적으로 죽여 굴욕적으로 일로 오겠지 일로 오겠지 일로 오겠지 일로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예에에에에에에 머리에 따까만 대 그렇지 조많은크르라고 쓰고 광집단으로 읽는다 응 좋았어요 어 아우 좋았어요 아우 피해량냐 기모찌 어우 근데 실버키 왜 이렇게 그지같이 주나요 아 그거요? 꽁짜 게임이라서요 어 꽁짜 게임이라서요 아 꽁짜 게임인데 실버키까지 퍼주면 그쵸 누가 하겠어 어? 퍼주면 더 많이 하겠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 어 어 어 레이스 망할 놈 그 벵치님 예 음소거 전망고 받으세요 어 어 아 저희 많이 시끄럽나요? 예? 아니 시끄러워 잘 들었습니다 어 내가 다 들었어 내가 다 들었어 내가 아니 그저 비교적 친구들하고 하는 대화 치고는 나름 순수하다고 생각했어요 음 응 응 응 응 응 우리 나이 때 되면은 어 이제 욕 개많이 한다 난 욕 안하는데 왜냐면 친구하고 만날 때가 일 잘렸어 밖에 없어 어 어 그러면 이제 욕 개많이 해 밥 먹으러 가면 아이고 알아서 위치를 알려주네 아이고 좋아요 레이스입니다 여러분들 방심하지 마세요 나 참고로 이 철깡통 처음합니다 어 어 철깡통 3번 스킬 있잖아요 네 이거 써달라면 써주세요 써달라고 빌어 그래야지 힐을 한 번 더 쓸 수 있어요 모든 헌터 4번 스킬 한 번 더 쓸 수 있어요 그러면 3번이 뭐야 장갈퇴 주기 난 패드 해가지고 뭔지 모르겠어 어떤 스킬인지 4번 스킬 오른쪽 스킬 스킬 어 그게 뭐였지 뭐 날리는 거였던가 모르겠다 아 4번 트래퍼 4번 썼어요 아 썼죠 어 언제요 아까 썼어요 거의 초반때 지금 쿨타임 돌고 있어요 네 지금 거의 더 됐어요 한 80포 내 쪽에서 소리 내 쪽에서 소리 난다 쿵깡쿵깡 어디지 어느 쪽에 있지 우유 어 저 썼어 썼어 썼어완어 썼어? 어 잠깐만 그럼 6시 쪽이거든 어 내 쪽 6시쪽 여기여기여기 갑니다 오케이 레이스 1단계에서 좀 데미지 줍시다 아직 간다 네 가다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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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맹암살 조심하고 다들 자맹암살 조심하고 다들 저기 저기 잡았쓰 오케이 끊겼쓰 어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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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부신 빠졌구요 오케이 이건 본체잖아 위로갔다 위로갔다 내려갔다 납치했다 오케이 참고로 얘 3연승중이야 3연승중 레이스충이다 레이스충 어 힐러 야야야야야 야 간다 야 와 사수가 레이스인가 살리지마요 그냥 데미지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나도 누워버렸어 와 도망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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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 어어 죽을게 죽을게 지금 한명 남았어 글로 갑니다 글로 갑니다 그쵸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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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 뒤도 돌아보지마 아 갑자기 왜 데드바이 데이라이트가 된겨 가자 오케이 왔어요? 떨어지고 있어요 아 저거 보인다 저거 보인다 바로 쫓자고 팽친이 팽친이 합류하세요 뒤에서 이쪽이에요 우리가 지금 피가 까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지금 이대로 계속 싸우면 제가 유리해 2단계까지 허용하면 안 돼 2번은 뭐예요? 네? 2번 2번은 센트리건 가능해요 설치해야 돼요 바닥에다 설치할 수 있어요 오케이 분신 만들거야 여기다 여기있어 여기있어 쫄로갔어 이렇게 그래 벵튠님 이거 분신 뜨면은 그냥 점프해버려 조심성돌때 오케이 오케이 아 저는 패드가 좋더라구요 어 쟤 위로 가는데 깜다 내가 작살로 계속 잡아두고 있는데 어떻게 쓸모가 없는 것 같다 차라리 매기가 나와있을거에요 아 아 매기를 살거 사야돼 아 이거 분신이야? 분신 아닌거 같은데 어 분신맞아 여기여기여기 아 그러네 데뷔지가 안달았네 아 레이스 너무 사기야 진짜 얘가 근데 지금 돌기가 너무 좋다 이 맵이 그게 나도 올리구나 역시 뭐가 본체인지 모르겠다 이거 이거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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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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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방금 납치한거 그 저기 뭐야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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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깄다 여깄다 트래퍼 좋아요 트래퍼 좋아 계속 얘 느리게 만들고 어 나나나 나야 잡았어 잡았어 저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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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도망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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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신이야 어 반대로 반대로 반대? 어 어 그쪽 오케이 저쪽이 좀 빨리 와 이 자식 저기 음식먹는거 봐 이거 본체야 이거 본체 얘 지금 초지성 때리는거 본체야 본체 오케이 어 이번엔 좀 딜 넣었다 저 뒤로 올라간다 올라 다시 올라간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 아니야 아니야 되돌아왔어 되돌아왔어 오케이 이거 분신인가? 아 분신이다 분신 그쪽으로 가야돼 오른쪽으로 가야돼 오른쪽으로 아 다시 올거 같애 이쪽으로 여기다 여기있어 건물 뒤에 있어 건물 뒤에 있어 여깄다 여기있어 여기 이쪽 이쪽 지금 하늘에 떠있어 또 돌아요 또 돌아요 돌아요 오케이 오케이 여깄네 여깄네 어 갔어 잡았어 오케이 아니야 아니야 분신이야 아 분신이었어? 밑쪽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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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을 수 있어요 아 저거 내려갔어 내려갔어 물로 내려갔어 물로 내려갔어 이런 개같은거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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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 잡았어 오케이 오케이 뒤에 뒤쪽 어 봤어 봤어 와 봤어 이제 저거하네 이제 딜이 가능하네 이제 저거하네 이제 딜이 가능하네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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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좋아 귀찮게 하는거 매우 좋아 아 도망가네 도망가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이거 진짜 아예 2단계 지나 진짜 못가게 해버려야돼 이거 가자 계속 가자 이거 분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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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오케 잡았어 잡았어 오케이 나이스 데미지 최대한 많이 줘야돼 지금 지금 뒤따라가면서 개많이 줘야돼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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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따라가면서 개많이 줘야돼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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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좋아 맹춘님 어 그냥 좋아 그냥 벵트랩씨 좋아 벵트랩씨 잠깐만 맨쪽에 소리 나는데 어 좋아 어 좋아 좋아 아 뭐 여기 거리가 안된다 다시 오네 이거 이거 분신이지 여기가 분신 아 분신이다 분신 아 오케이 뭐 위치는 않았으니까 괜찮아 저기야 저기 어 분신이에요 그거 오케이 오케이 이거 분신 아니 아 이거 분신이야 분신 분신 아 어 지금 지금 12시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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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지 아 아 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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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싸먹어 싸먹어 좋다 이거 좋아 곰 바로 쓰고 어 오케이 겨우 침대는 바로 쓰고 어 오케이 어 야 이거 얘가 많이 나댈 수 있는 지형이 아니야 매우 좋아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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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까지 갔어 어 아 저 실드 채운다 저거 아 아 이거 이거 딱 봐도 분신이죠 분신 분신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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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어 터진다 어 이거 됐고 간거 위에 있어 위에 지금 초신성 도는거 진짜야 지금 초신성 도는거 진짜야 지금 초신성 도는거 진짜야 터지고 어디갔냐 어 분신이랑 초신성 모르겠다 이러면 뭐 가는지 몰라 이스터즈니 피하면 말해요 내꺼 네 위에 위에 이스터즈니 저거다 이스터즈니 저격한다 이스터즈니 내려간다 내려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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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지금 초신성 도는거 본체 잡았어 본체 잡았어 어 오케이 그래 얘가 여기 이게 맵이 많이 나댈이 나댈질 못하는 맵이야 초신성이야 이거 초신성 어 초신성 본체 오케이 잡았어 한 번씩 한 번 더 어 오케이 오케이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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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체 잡고 있어 레이스 최초로 이기나 야 얘 바로 도망간다 바로 도망갔어 이쪽이야 이쪽 일로갔어 일로갔어 아 너무 빠르다 전 못잡겠다 아이씨 우와 아아 개빠르대